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사 영역 올해 수능 한국사 영역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올해 마지막 치렀던 한능검 난이도가 역대급이었다고 하더라고 한나님 말로는 나는 아직 올해 마지막 한능검 분석할 여유가 없었거든요 다른 이런저런거 하느라고 한나님은 어차피 인터넷 강의도 뛰니까 그래서 분석을 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한번 가보도록 하겠어요 자 참고로 수능 한국사 영역은 이제 모든 응시생들에게 필수 영역이 됐기 때문에 한능검 고급보다는 훨씬 쉽고요 내가 학생 때 수능 받던 난이도보다도 훨씬 쉬워요 진짜 필수 영역으로 바뀌고 나서부터는 쉬워진 과목이 한국사에요 필수 영역으로 바뀌고 너무 쉬워졌어 내 생각은 너무 쉬워 자 1번 땐석기 사냥 등의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네 보기 너무 쉽죠 1번이죠 수능 한국사가 그 한능검 중급이랑 고급 사이거든요 중급이랑 고급의 사이인데 일단은 정답은 너무 쉽게 1번이 나왔죠 그 구석기 유물 이런 그 유적지 가고 싶은 사람들은요 그 구석기 유적지 나중에 가보고 싶은 사람들 수도권 기준이에요 나중에 그 수도권 1호선이 연천까지 연장될 거거든요 그때 되면 전곡에 가면 딱 그 동두천 바로 위에가 연천 전곡읍이거든요 그 전곡에 가면 그 구석기 유적지라고 있대요 나도 아직 거기까지 못 가봤어 아무래도 솔직히 군대에 복무했던 경기도 북부지역을 다시 가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 군필자들은 이해하는 그런 마음일 거예요 심지어 그 소유산역에서 바로 다음역이 초성리역인데 그 초성리역 옆에는요 내가 복무했던 대대에 영해중대가 있어요 가고 싶겠냐고 그래서 여태까지 전곡 구석기 유적지는 안 가봤어요 그 암사동의 신석기 유적지는 갔지만 거긴 서울이라 갔지 자 2번 풍납동 토성 여기 내가 얼마 전에 그 한성 백제왕도길 컨텐츠 녹화해서 제작해서 올린 적 있거든요 여기 풍납동 토성이 한성 백제 시절 때 그 뭐냐 도성으로 추정되었던 이 자리에요 풍납동 토성이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현재까지의 결과에 의하면 몽촌 토성은 약간 방어선적인 의미고요 풍납 토성이 훨씬 더 규모가 크거든 그 송파구 풍납동이라는 행정구역 자체가 애초에 거의 대부분의 권역이 풍납 토성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공산성이 백제 웅진성 시절에 그 도성으로 추정되는 곳이기는 해요 그 공산성하고 공산성이 딱 금강 옆에 있는데 그 금강 딱 건너가면 그 공주 버스터미널이 있어요 내가 거기 몇 번 가봤거든 공주는 공주는 사실요 그냥 좀 약간 시간 넉넉하게 잡고 그냥 좀 걸어다니면 약간 볼만한 그렇게 좀 그렇게 돼 있어요 공주랑 부여는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고 아마 요즘은 공주 쪽도 좀 그 걸어다니면서 딱 보기 딱 그런 좋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2번의 정당 2번이죠 장수왕이 남진정책을 추진을 하면서 이로 인해서 한성백제 시대가 끝나죠 게로왕이 아차산성에서 죽죠 게로왕을 죽여버리죠 근데 게로왕을 죽인 사람들은 백제에서 도망쳐서 고구려의 장군이 됐던 사람들이 죽였다 그래요 그렇다고 하고 자 3번 자 이 나라는 지역이 사방 5천리로 오경과 15부를 뒀다 오경 15부 해동선구 끝났죠 발해죠 오 발해 역사에 대한 교육 차원에서 3점짜리 배점을 한 거는 잘했다고 봐요 오 그래서 3번의 정답은 3번 왜 3번이냐면요 발해하고 고려는 삼성 6부제를 시행을 했어요 발해 같은 경우가 연구 활성화를 좀 하려고 할 거예요 중국이 하도 그 뭐냐 역사를 갖다가 주작지를 좀 해대가지고 음 그것 때문에 근데 요즘 교육 과정은요 근데 교육 과정이라는 게 참 그래 그 아무래도 역사적 자료가 최근 시대로 올수록 자료가 많아지기 때문에요 우리나라 교육 교과의 비중이 솔직히 고대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비중이 그리고 조선시대가 좀 비중이 꽤 많고 그리고 우리 때 교육 과정에 비해서 지금은 한국근년대사 비중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안 그래도 최근에 한나님이 이제 나하고 그런 교육 과정 관련된 얘기를 따로 한 적이 있는데 그거 그 단원 그 비중에 대해서 거의 고대사를 거의 크기 한 단을 묶어서 스킵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 그거와 관련해서는 내가 다음 교육 과정 그 교과서 교보문구에서 살 수 있거든요 한국사 교과서 아무데서나 하나 샘플로 뽑아 가지고 그 한국사 교과서 그 연구하는 컨텐츠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아 재수 끝났어요 어우 시험분들은 고생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4번 박수경 등과 함께 신검의 군대를 격파하고 수삼국을 통일했다 고려죠 가 왕에 대한 설명 고려 태조 역분전 재정 성품 행동의 선악과 공로의 대소를 살펴 차등 있게 토지를 줬다 박수경에게는 토지 200개 공신이다 이거죠 고려 태조에 대한 얘기인데 그 자 교정도감은 최시정권 그리고 시무 28조는 고려 성종 과거제 고려 광종 청해진 설치는 전혀 이 시대하고 관련이 없죠 그래서 운영한 게 이 사심관 제도인데 이 사심관 제도가 그 호족에 대한 일종의 통제 정책이죠 음 자 그리고 5번 문제 5번 문제는 이거 그림이 좀 센스 있다 이 뭐냐 온라인 원격 수업 시대가 됐다고 그리고 모니터 위에다가 웹캠을 깔아 줬어요 네 참고로 내 웹캠은 지금 로지텍 C922 인데 어 나는 이번에 지금 현재 방송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는 과정인데 만약에 여력이 남으면 그 로지텍 스트림 캠 그거를 하나 더 갖다가 해가지고 투캠 방송을 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투컴이 아닌 투캠 음 카메라 두대로 자 5번 문제 자 5번 문제 어 고려시대에 나온 저술 민족의 자주의식 그렇죠 삼국유사 삼국유사 관련 유적지는 군의에 가면 있어요 그 상주영천 고속도로에 휴게소가 대놓고 군의 삼국유사 삼국유사 군의유게소가 있거든 대놓고 삼국유사 군의유게소가 있어요 휴게소 이름이 삼국유사야 그 정읍유게소는요 휴게소 이름이 녹두장군이고요 그 공주의 정안유게소는 휴게소 이름이 알밤이고요 그 경부고속도로 천안유게소 가면요 그 부산방향의 휴게소는 천안 호두 휴게소고 그 서울방향 휴게소는 천안 삼거리 휴게소에요 뭐 그렇게 있어 그 금산에 가면 휴게소 이름이 인삼랜드야 하여간 별의별 휴게소도 다 있어 요즘 이규보 동명왕편 그 여기서 안 나온거 이승유 제왕운기가 있죠 정답 3번 그리고 그 유득궁 발해고 이거는 조선 후기 북학파들이 만든거고 안정복의 동사강목도 그 시대쯤에 나온거에요 그 시대 그 아마 다산이 어린 시절 때 나왔던 책인거 같고 그리고 박은식의 한국동사 이거는 네 대한민국 임시정부시대 때 나온 그죠 조선사유경제사유 4번하고 5번은 네 대한민국 임시정부시대 그리고 6번 일제강점기라고 표현을 안한 이유가요 1919년 이후의 역사 사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시대라고 불러요 나는 그래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때부터 대한민국의 역사라고 보는거야 그래서 6번 6번은 왕의 제외기관 자 화주에 쌍성총관부를 설치하고 조휘를 총관으로 삼아 다스리게 한거는 고려 고종시대에요 그래서 근데 중략해서 왕이 유인우를 보내 쌍성총관부를 공격하고 화주 정주 등 여러 지역을 수복해서 본국에 속하게 했다 이때 기어있던 인물이 조선의 추존왕인 환조에요 조선 태조의 아빠인 환조 목조, 익조, 탁조, 환조 목조가 태조의 고조 할아버지거든요 목조, 익조, 탁조, 환조의 그 추존왕들의 능은 저기 함경도에 있어요 그래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는 안 들어갔어요 그 조선왕릉은 그 세계유산에 들어간 왕릉이 사십기가 있어요 그 용비어청가감은 나와요 목조, 익조, 탁조, 환조 그래서 그 뭐냐 공민왕의 제2관 나왔죠? 쉽죠? 정답 2번이죠 전민변정도관 그 교육입국조서 이거는 이거는 아마 근대시대인 것 같고 북한산 순수비 진흥왕 이자겸의 난 고려인종 그리고 회사령 이거는 그 일제강점기 때 경제정책이죠 7번 자 조선의 4대 국왕인 세종 삼강행실도 근데 충신효자연려 나는 근데 나는 사실 이런 도덕책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사람은 꼭 그렇게만 살아야 된다고 무슨 법을 정해놓은 것 같아서 나는 그게 싫어요 7번의 정답은 4번 니은과 리을이래요 그치 훈민정은반포 의정부서사제 자 여기서 할 말인게 우상국은 신라 지정황이고 그리고 대한국국제 고종이죠 그리고 의정부서사제는요 사실 고종만한 거 세종만한 건 아니에요 세종만한 건 아니고 그 일단은 원래 그 고려 말기 때 그 몽골에 의해서 그 중서문화성이 도평의사사로 개편이 돼요 몽골에 의해서 개편됐던 도평의사사가 조선 태종 때까지 와요 근데 태종이 도평의사사를 의정부로 바꿔요 그리고 이때 처음엔 의정부서사제를 해가지고 근데 이제 태종 때 영의정이 하륜이었거든요 태종 태종 전기 때 영의정이 하륜이었고 태종 말기 때 영의정이 유정 유정연이었어 그 뭐냐 유정연이 그 태종 죽을 때쯤까지 영의정을 하다가 그 다음에 태종이 죽을 때쯤에 황의가 그 폐쇄사 반대 그것 때문에 이주판서에서 점점 깎여 내려가다가 귀환갔다가 복직하잖아요 복직했다가 그 아 태종 후기 때 육조직계로 바꿔요 태종 후기 때 그러니까 그 그때는 육조가 육조의 그 각 조의 수장이 3품 밖에 안됐어요 그때 이제 일단은 각 그 육조의 권위를 높여주기 위해서 각 조의 수장들을 정 2품 판서까지 올려준 거예요 판서가 정 2품이에요 그 정승들이 정 1품이고 음 그래서 그 판서까지 올려줬고 그 다음부터 이제 조금 어 이제 좀 힘을 좀 그 정승들의 정승들의 힘을 좀 떨어뜨려야겠다 해서 본인이 왕권이 좀 셌잖아 태종이 그 태종이 얼마나 기가 셌냐면요 세종이 즉위한 다음에도요 그래서 다른 거는 세종한테 줬는데 군사권은 자기가 갖고 있었어요 태종이 군사권에 민감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그 왕자의 난을 일으켰던 계기도 그리고 정도전이 그 사병들을 다 그 삼군부로 모으려고 했었잖아 정도전이 그런데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왕자의 난을 일으켰었고 근데 막상 방원도 태종으로 즉위하는 과정에서 그 결국은 태종도 사병을 없앴거든요 결국에는 그 이유가 처음에는 본인들이 그 사병 없애는 거 반대해서 자기들의 사병을 갖다가 일으킨 게 제1차 왕자는 아니야 그랬는데 막상 그랬더니 그 회안대군의 사병들이 제2차의 왕자는 나는 일으킨 거야 그 사병 때문에 제2차의 왕자는 또 일어나니까 막상 본인이 진압을 하고나 보니까 아 이거 냅두면 안 되겠다 해서 자기들 부하들의 사병까지도 다 없애버려요 그래서 반대했던 부하들 일시적으로 유배까지 보냈었어 세자가 됐을 때 이미 그 과정을 끝냈고 그 정도를 민감했던 사람이어서 심지어 태종은요 자기의 처담 사형제 민씨 그 뭐냐 원경하우 민씨의 그 그 오빠 동생들 그 뭐냐 처남 사형제들 다 죽였잖아요 처남 사형제들 다 죽였고 그 심지어 자기의 사돈인 시몬도 세종 즉위 직후에 영의정으로 올려주나 싶었더니 영의정까지 올려놓고 죽이죠 시몬도 죽여요 세종의 장인까지 죽여버려 그리고 죽어요 그리고 죽어요 근데 이제 세종은 세종이 의정부서사제를 실시한건요 정치를 안하겠다는 뜻이 남아요 근데 세종이 가장 중요해서 했던거는 본인이 학문을 연구할 시간은 확보를 해야된다는거야 그렇다보니 자기까지 보고를 받아 자기까지 직접 들어야 될 엄청나게 큰 사안이 아니고서는 웬만한거는 의정부 그 뭐냐 의정부 재상대 선에서 끝내라 그리고 자기한테는 보고만 해라 해서 의정부서사제를 간거에요 삼구로 세종시대 때 영의정 황이 그리고 좌의정 맹사성 그리고 그 뭐냐 이제 황이랑 맹사성 이런 세종시대 때 삼정승들이 이제 그 늙어갈 때 그래서 이제 그 저기 육진 개척하러 갔었던 김종서를 그 김종서를 그 함경도 관찰사로 보냈었잖아요 관찰사가 종이 품이니까 그 김종서를 한 몇 년 지나고 나서 서울로 불러들여요 그 약간 그 이제 후계자를 키우기 위해서 그래서 판서 벼슬을 때려 김종서한테 그래서 김종서가 이제 그 세종이 거의 죽을 때쯤에 그때 아마 우의정이 올라갈 거야 그래서 우의정 좌의정까지 갔다가 개의정한테 죽죠 응 세종이 죽을 때 김종서는 고려사 편찬 그 총괄을 했거든 어쨌든 그랬는데 황희는요 세종이 죽기 1년 전까지 현역으로 뛰었어요 대신 근데 그런 거 있어 그 마지막 몇 년은요 세종이 좀 많이 봐줘가지고 그 세종 앞에서 지팡이 짚고 서 있을 수 있게 허락해줬고 그리고 정말 큰일이 없으면 재택근무하게 해줬어요 많이 봐줬어 80대가 되니까 그때는 한 80대 됐을 때는 그래 재택근무하게 해 재택근무 해도 됩니다 해가지고 그 많이 봐줬어 세종이 어쨌든 그 세종은요 그 훈민정은 그 창제 과정에서는요 이제 그 너무 연구에 몰입하다 보니까 눈병까지 와가지고 그 세종이 훈민정은 반포할 때쯤에는요 아예 그 세자한테 대리청정을 시켜요 문종한테 한 세종 27년인가 그때쯤부터는 문종이 대리청정이에요 물론 세종이 재기간이 좀 길긴 했죠 30년 넘어갔으니까 응 그리고 문종은요 그래서 세자시대 때부터 스승이 많았지 자기 아빠도 스승이었고 그 일단은 그 정치 스승들도 꽤 있었고 신뢰들 중에 그리고 문종이 또 자기들이랑 정치를 하면서 또 뛰어난 학자들을 많이 등용을 많이 시켰고 응 그리고 그 약간 그 과학기술적 학문은 또 장영실이 가르쳤다 그래요 어쨌든 근데 그 그런건 있어요 그 세종이 세종이 원래 처음에는 그 저기 저기 그 내곡동에 그 내곡동에 그 헌능이 있잖아 그 헌능이 태종의 무덤인데 그 그 근처에 묻혔었는데 터가 좀 안 좋았나 봐 그 대놓고 그 뭐냐 자손들한테 뭔가 문재해가 있다 뭐 이런 발언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였는지 모르겠는데 터가 안 좋았나 봐 그래서 문종 요절했고 단종 때 개위정난이 일어났고 그리고 세조도 첫째 아들 요절했죠 그리고 둘째 아들 예종도 일찍 죽었죠 하도 그러다 보니까 예종 때 어쩔 수 없이 털을 여주로 옮긴 거예요 응 예종 때 옮긴 거야 근데 그래놓고 예종도 일찍 죽었어 응 어쨌든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요 조선 때는요 마다들이 정상적으로 왕위를 계승한 적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무엇보다도요 조선에서 맏아들이 처음으로 계승한 게 문종이야 심지어 조선 태조도요 본인이 둘째 아들이야 태조도 둘째 아들이고 정종 둘째 태종 다섯째 세종 셋째 문종 첫째 응 그리고 세조 둘째죠 그리고 예종 둘째죠 성종은 세조의 세조의 첫째 아들의 둘째 아들이에요 그리고 연산군은 첫째 아들이기는 한데 두 번째 왕비였죠 아니요 단종은 첫째 근데 단종은 계유정단으로 그 꼴이 됐잖아 그 단종의 왕후가요 그 패비가 된 다음에요 중종 때까지 살았다 그래요 어 어쨌든 어쨌든 그렇다고 하고 그 어쨌든 그리고 연산군 같은 경우는 그 첫 번째 중전이 요절을 했어요 성종의 첫 번째 조강지천은 한명의 딸이에요 근데 요절했어 한명의 딸인데 요절했고 그러니까 한명의는요 자기의 딸 중에 한명은 예종한테 드렸고 또 한명은 성종한테 드렸는데 둘 다 요절해요 그렇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전에 책봉했던 사람이 원래의 후궁이었던 피비윤씨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중전이 된 사람이 이제 그 중종의 생모에요 그 그 정연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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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그 어쨌든 그래서 중종도 둘째 아들이죠 음 그러니까 중종 같은 경우는 원래 처음에는 진성군이었는데 엄마가 나중에 중전이 책봉이 되면서 진성대군이 된거야 그리고 그 중종의 첫 번째 아들은 첫 번째 장자는 복성군 서자죠 그리고 그 그 아마 그 그 그 중종의 그 적자 중에는 인종이 좀 늦게 태어났어요 인종하고 명종이 되게 늦게 태어났고 아마 선조의 아빠인 덕흥군이 그 그 인종하고 명종보다는 형이었을거야 창빈 안씨 아들이거든 덕흥군이 그 여인천하 세계에서 경빈 희빈 이런 사람들 다 제거될 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중종의 후궁이 창빈이에요 줄을 잘 서서 그리고 그 창빈의 손자가 선조가 된거야 근데 선조도 셋째 아들이야 덕흥군의 셋째 아들 그리고 광해군 선조의 서자의 둘째에요 수능한국사 스무 문제 그리고 인조도 그 능양군이죠 응 그리고 인조도 본인도 그런 완전 적장자 이런 계통이 아니고 효종도 둘째죠 소연세자 일찍 찍혀서 죽었고 현종은 마다들 현종은 마다들 숙종도 마다들 그리고 경종은 마다들이기는 한데 희빈 장씨의 아들이죠 장희빈의 아들이지 그리고 영조 영조는 원래 서자였고 그리고 그 사도세자도 원래 둘째 아들이었고 그 정조도 사도세자의 둘째 아들이었고 물론 이제 법적 호적으로는 효장세자 아들로 입적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효장세자 사도세자 둘 다 추존왕제예요 그리고 순조도 아마 내가 알기로 후궁의 아들일거야 순조도 후궁의 아들이고 하여간 그 그 마다들이 왕위를 계승한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그 고종도 흥선대원군의 둘째 아들이고 그 심지어 법적으로 이제 양자로 입적할때도 헌종의 이복동 헌종의 동생으로 입적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순종은요 순종도 순종도 적장자가 아니에요 그 고종이 후궁한테서 첫 아들을 봤고 그 두 번째 아들이 명성왕후에게서 나왔는데 명성왕후가 사실 몇 번 애가 잘못됐어 그 다음에 우여곡절 끝에 나온 애가 순종이야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은 그 커피에 뭘 타서였는지 모르겠는데 그 뭔가 약을 탄 커피를 너무 열심히 꿀떡꿀떡 마셔서인지 순종이 아마 몸이 안 좋아서 자식을 못 봤을 거예요 그래서 그 순종의 이복동생인 그 영친왕 이강이 원래 그 차기 그 그 아마 계승 서요일에 있었는데 대한제국 망했죠 어쨌든 그래요 참고로 영친왕은 나중에 가톨릭 신자가 돼요 그 가외동 성당이 성지가 된 이유가 그거야 영친왕이 세례받은 장소야 어쨌든 10번 자 10번이래 아까 7번 얘기하다가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길어졌네요 음 자 8번 박납의 폐단을 협파하고자 이 법의 시행을 건의했다 대동법이죠 수도권은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고 그쵸 그래서 이때 공인이 성장했죠 8번 정답 1번이죠 끝 이거는 약간 경제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 북촌로 그 가외동 성당이 딱 그 길에 있어요 한남대교 타고 올라와서 한남대교 타고 올라와서 그 남산 1호 터널로 그 3일대로 타고 쭉 올라오면 이제 그 안국역부터 그 헌법재판소 가는 길 있죠 헌법재판소 지나면 그 가외동 성당 있어요 북촌로 거기도 그 가톨릭 그 서울대교구 성지로 지정됐어요 그 교황청이 성지 순례길로 지정했어요 교황청이 지정했어요 그 서울대교구 성지 서울대교구 성지 순례길이라고 교황청이 지정한 그 성지 있어요 아시아에서 거의 유일할 거야 교황청 지정은 그 어쨌든 그리고 9번 그 진주밀란이죠 이거 진주밀란? 임술밀란? 조선말기의 그 밀란사건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정답은 5번이죠 조선말기 그 10번 그 10번 가상대화가 이루어진 시기 금란정권이 폐지됐다 그 서울의 유기전 빼고 금란정권을 폐지한거죠 그러니까 유기전은 진짜 서울의 그 약간 공시장 정도가 된 것 같아요 음 그래서 10번은 정답은 1번이죠 조선 후기 사회경제에 많이 발달해서 한글 소설이 많이 나왔을 때 그때 막 홍길동전 막 이런거 막 인쇄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후기로 갈수록 역사 자료가 많아요 음 음 자 11번 13도 창의군이죠 아 이건 13도 창의군 아니다 창의군의 영수 전봉준이라고 하는거 보니까 그 전봉준이 그 죽은 장소가 그 종로 일가에 있어요 그 전옥서 음 거기도 가톨릭 성지이기도 해 신자들을 순교한 장소라고 그래서 이 창의군 그 이제 그 전봉준은 호남지역에서 일어난 남접이고 그리고 북접 북접은 이제 충청도지역에서 일어난 그 최시영이 지도하는 그 동학 지도부 이 남접 북접이 연합을 해가지고 그 논산 그 논산 그 지금 육군훈련소 있는 그 근처에서 직결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직격을 하죠 그래서 이게 왜 3점짜리냐면요 5번 우금치 전투가 정답이에요 그 아마 5월 10일인가 5월 11일인가 그 뭐냐 동학 동학 농민 혁명으로 공식기념일 지정이 됐잖아 이거를 숙지하고 있느냐지 그래서 3점짜리 문제가 나온 거예요 아마 몇 년 안 됐어요 그 동학혁명 기념일 지정된 거 이제 공식적으로 역사적으로 동학농민운동이라고 안 부르고 동학농민혁명이라 불러요 이제 혁명이라고 격상이 됐어 그게 5월에 기념일이 있어요 국가 공식기념일일 거야 이제 근데 이게 많이 홍보가 안 돼 있어요 솔직히 많이 홍보 안 돼 있어 그리고 이제 12번 가락지를 빼서 뭐뭐 운동에 앞장서자 자 이런 거 몇 번 있었죠 나랏돈 1,300만원 대한제국 말기 때 국가 보훈처 홍보는 아니에요 보훈처는 아니에요 그 국채보상운동 국채보상운동 나오죠 자 이러 비슷한 거 거의 한 구신전 좀 뒤 1998년에 금모기운동이 있었죠 1998년 그 유명한 금모기운동 그 유명한 금모기운동 그거를 내가 어떻게 읽겠니 IMF때를 국가부도의 나를 자 12번에서 정답은 4번 당시 언론 지원도 있었어요 그랬는데 결국은 실패하죠 이거는 실패 그리고 1998년에 있었던 금모기운동은 나름 보탬은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IMF 빚 되게 빨리 갚았잖아 진짜 우리나라만큼 그렇게 빨리 갚은 나라 없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후유증은 지금도 남아있죠 우리나라 지금 진짜 그 직장 경쟁사회 그것도 아직도 안 풀렸어요 IMF 이후로 자 13번 이 조약이 강제로 체결된 시기 연표에서 옳게 고른 거 자 이 조약에 서명할 것을 강요했는데 외교권 박탈 네, 을사늑약이죠 참고로 이 알아둘 게 있는 게 러일 전쟁을 끝낼 것을 주도한 사람이 미국의 당시 대통령이었던 시어두어 루즈벨트예요 그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친척이고요 이 시어두어 루즈벨트 당시 미국 대통령이 이 포츠머스 조약을 중계한 공로로 1905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아요 노벨 평화상을 받고 그 당시 가츠라 테프트 미락을 맺었던 그 테프트가요 이 시어두어 루즈벨트의 다음 대통령이에요 윌리엄 테프트 대통령 미국 대통령 중에서 유일하게 미국 대통령 중에서 대한민국 역사에 악영향을 끼친 두 명을 꼽자면 시어두어 루즈벨트하고 윌리엄 테프트 그 포츠머스 조약과 가츠라 테프트 미락 때문에 의사 등격이 발생한 거 아니야 근데 시어두어 루즈벨트는 세계 평화적인 입장에서는 전쟁을 끝냈기 때문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거야 젠장 이거 한국 근현대사에서는 그렇게 크게 언급 안 해요 윌리엄 테프트가 대통령까지 갔었던 놈이라는 거 그거 교과서에 안 나와 하여간 그렇고요 그래서 을사늑약 시기 4번이죠 근데 사실 그렇게 근데 윌리엄 테프트는요 그렇게 대통령을 했다가 원래 시어두어 루즈벨트하고 윌리엄 테프트하고 같은 정당이야 아마 공화당일 거예요 같은 공화당인데 그 시어두어 루즈벨트가 원래는 자기가 대통령 한 번 더 하려고 그랬어 그 2선인가 3선인가 어쨌든 도전을 하려고 했는데 테프트가 대선 나온다길래 어 그래 니 해봐라 했는데 테프트가 하는 게 마음에 안 든 거야 그래서 나중에 시어두어 루즈벨트가 본인이 다시 다시 나오기는 했어 근데 망했어요 그때까지는 미국 대통령이 그 뭐냐 무제한 중임제가 있었거든 그러다가 이제 미국에서 실제로 대통령 3번 인사한 사람은 딱 한 명이에요 프랭클린 루즈벨트 4선 4선하고 얼마 안 돼서 죽죠 근데 프랭클린 루즈벨트 같은 경우는 미국 국민들도 딱히 대안으로 뽑을 지도자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경제 대공황 더하기 전시 상황까지 겹치면서 사실 그 시기에 지도자 바꾸면 좀 그러잖아 딱히 그만큼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는 지도자도 없었고 그 시대에는 그래서 루즈벨트 죽고 난 다음에 해리 트루먼이 대통령 승계했고요 그 다음에 한국전쟁 중간에 대통령이 이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로 바뀌죠 그 세계대전 때 미군 사령관이었던 그 아이젠하워로의 다음이 존 에프 케네디예요 그 존 에프 케네디가 일찍 죽죠 일찍 죽고 존 에프 케네디 다음 이제 당시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해서 남은 임기만큼 했거든 그 다음 대선 때 이제 존 에프 케네디한테 졌던 리차드 닉슨이 그 아이젠하워때 부통령이었거든 그러다 케네디한테 지고 그 다음 대선 때 또 나왔는데 그때 대선 때 하필이면 민주당 쪽의 경쟁자로 나올 뻔했던 후보가 존 에프 케네디의 동생이었던 로버트 케네디예요 근데 로버트 케네디도 암살당하죠 그래서 하마터면 리차드 닉슨은 대통령이 못될 뻔했어 진짜 유력 대권 주자였거든 로버트 케네디도 암살당해요 존 에프 케네디의 그 다음 남동생이었는데 뭐 그렇다고 해요 참 미국 정치도 어떻게 보면 진짜 개판인 적 많아 제 14번 경성의 동포들에게 고함 김일은 나와있죠 3월 나와있죠 1일 나와있죠 김이독립선언서 이후에요 김이독립선언서 이후 참고로 김이독립선언서 왜 3월 1일에 3.1운동이 일어났냐 하고 묻는다면요 당시 3.1운동을 주관했던 민족대표 33명의 그 내역을 보면요 그 원래는 천도교 15명 개신교 15명 하려고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불교 2명이 끼고 아마 천도교 쪽에서 한 명이 더 추가 됐을 거야 그래서 원래 그 그 김이독립선언서의 민족대표 33명이 그냥 내가 내가 먼저 1번으로 서명하겠다 이걸 싸우다가요 이제 개신교 쪽에서 남강 이승훈이 우리가 지금 이게 감투싸움 하려고 그 뭐였냐 감투싸움 하려고 모인거냐 해가지고 버럭 해가지고 남강 이승훈에 의해서 딱 교통정리가 된 거야 그래서 민족대표 중에서 제일 연배가 많은 편이었던 의암이 1번으로 쓰고 손병이가 손병이가 1번 쓰고 그 다음부터는 짤없이 가나다순이었어요 근데 왜 3월일이 토요일이 됐냐 자 일단은 그 3월 3일 그 그 고종의 인산일이 예정이 돼 있으니까 반일 반일 하는 날에는 하는 게 예의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하면 사람들이 그 집에 갈 거 아니야 그래서 안 되는 거고 그러면 그거보다 앞에 해야 되는데 3월 2일 일요일 3월 2일 일요일은요 민족대표들의 절반인 개신교에서 반대했어요 왜냐 주일은 주님과 함께 그래서 토요일에 3.1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일요일은 지 좋아 지도 3.. 그 와중에 또 ace 그리고 그때 가톨릭 쪽은 왜 못 겼냐면요 가톨릭은 개신교처럼 수많은 목사들이 다 지도자가 된 게 아니잖아 가톨릭은 철저히 약간 공무원같이 교구가 통제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 당시 서울 우리나라 명동성당의 교구장은 프랑스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프랑스하고 전쟁 때 편 먹고 싸웠던 영국이 또 일본하고 동맹관계잖아 그러니까 어느 쪽 편을 들 수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결국 그 주교 밑에 신부들도 네 누구 편을 못 든 거야 약간 그런 의미가 되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는 없었어요 성직자들은 근데 일반 신자들은 만세 부르르 나오지 솔직히 일반 신자들은 만세 부르르 나왔죠 다 하지 그래서 그때까지는 파리외방선교회에서 계속 주교가 나왔는데 1940년대에 일본이 민족말살 정책 극에 달을 때 외국인 주교들을 추방을 시켜요 그때 이제 그 주교가 교황한테 편지를 보내요 그 우리나라 성당 가톨릭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다음 주교는 조선인 중에서 선발해 달라 그래서 주교가 된 사람이 한국인 최초의 주교인 노기남바오르 대주교 근데 그때 추방당했던 주교는요 우리나라 광복된 다음에 제1대 대전교구장으로 또 와요 한국에 또 와 대전교구장 돼가지고 어쨌든 뭐 그래 광복 후에는 우리나라 교구가 다녔거든 또 뭐 그렇게 돼요 어쨌든 어쨌든 민족대표들은 그렇게 됐고 14번 자꾸 막 TMI가 좀 많이 가는데 그 이 3.1운동 네 성당 나녀요 그래서 그 이 3.1운동의 여파로 그래서 일본이 그래 니네 하고 싶은 활동해라 문화통치 그래서 이때부터요 사업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막 사업도 하고 그래서 그 그때 이제 생긴 게 그 이병철 전 삼성 회장도 1930년대인가 그래서 그 삼성 상회를 시작할 수 있게 됐고요 어 예비신자구나 그래서 삼성 상회도 시작할 수 있게 된 거고 각종 우리나라의 그 대기업들 중에 일부가 이 문화통치의 영향으로 또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죠 어떻게 등록은 했구나 근데 요즘 성당에서 수도권 2단계 돼가지고 교리 제대로 아마 못 모일 텐데 그 우리 동네 성당도요 올해는 그 성인반 예비자는 안 받았어요 못 받았어 코로나 때문에 아 지방이라 하긴 했구나 그 이제 성인분은 예비자 못 받았고 그 초등학생들은 3, 4학년쯤에 그 일제히 그 천영상체를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교육과정상 넘어가야 되는 거라서 그 어쩔 수 없이 원래는 1년 과정인데 단기속성으로 어떻게 했어요 단기속성으로 아예 천영상체만을 위한 미사 시간을 따로 빼버려가지고 딱 그 사람들만 미사할 수 있게 하고 다른 인원도 통제하고 무관중 미사 사실은 그런 식으로 했어요 15번 순종이 1926년에 죽었죠 참고로요 조선왕릉 중에 홍유릉이라고 있어요 홍유릉은요 대한제국 황실능이에요 대한제국 황실 가족들만 딱 있어 근데 원래 고종하고 순종은요 왕릉으로 그 그 황제릉으로 못 묻힐 뻔했어요 그랬는데 왜냐면 일제시대 때 죽은 거니까 그래서 못 묻힐 뻔했는데 근데 이제 이 대한제국 황실 가족들이 꼼수를 썼어요 근데 이건 꼼수가 아니고 합법적으로 이걸 할 수 있었던 게 고종도 명성황후가 먼저 죽었고 순종도요 순종은 황후가 두 명이에요 순종은 첫 번째 황후가 그 황제로 즉위하기 전에 죽었어 그 세자빈일 때 죽었어요 태자비도 아니고 세자빈일 때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고종하고 순종이 둘다 그 일찍 죽은 부인들이 있어가지고 그 부인들은 이미 그 릉에 묻혔거든 이미 그 릉에 묻혀가지고 원래 다른 데 묻혀있다가 이제 홍유릉으로 명성황후하고 순종의 그 첫 번째 부인을 이장을 해요 이장을 하면서 홍유릉에 만들고 그래서 고종하고 순종을 이제 그 부부끼리 같이 묻어주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 황제릉으로 만들 수 있었어요 그렇다고 하고 그래서 15번 15번은 이제 60만세운동 그리고 나번은 1929년 광주학생 독립운동이에요 11월 3일이 원래 학생의 날이었다가 광주학생 독립운동 기념일로 정식 지정이 됐어요 참고로 근데 이 10월 말 나주역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나주역은 현재 운영하는 나주역 위치가 아니에요 그 옛날 나주역 위치가 현재 광주학생 독립운동 그 기념관이에요 옛날 옛날 나주역 짜리 있어요 그 호남선 달리다 보면 그 옛날 나주역 있고 그러면 왜 나주역을 옮겼느냐 그 KTX가 20량짜리가 옛날 나주역에 못 들어가 그래서 나주역 확장 이전한 거예요 KTX가 들어오면서 그래서 이전돼서 거긴 이제 박물관이 됐어요 옛날 나주역사는 옛날 나주역사는 작년에 그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일 때 그 기념일 당일에 내가 페인님하고 미지션님하고 같이 상하이에 있었거든요 그 당일 오전에 임시정부 상하이 청사를 갔다 왔었어요 그 갔다 온 영상 올려져 있어요 그 근데 음 김구가 단원을 보내서 한인의국 단원 일왕에게 폭탄을 던진 사건을 빌미로 그 이봉창 일본 왕에게 폭탄을 던진 거는 이봉창이고 그래서 일본이 우리에게 김구를 체포에 넘기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우리 프랑스가 일본과 전쟁을 결심하지 않는 한 김구를 보호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후로 장계석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그 그 이후에 그 뭐냐 장계석이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국공내전이 있었을 때였거든요 제1차 국공내전 그러다가 이제 1937년에 서한사건 이후에 그 제 이제 중일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실 세계대전이 아시아전선은 1937년부터 시작이 됐고 유럽전선은 1939년 시작이에요 근데 아시아전선이 전쟁은 더 늦게 끝나죠 1945년 9월에 끝나요 음 그래서 그 그때 이제 국민당이 국민당이 이때 수도가 남경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임시동부가 그래서 수도를 남경으로 가 그래서 임시정부가 이때부터 상하이에서 그 중국 남쪽 지역을 되게 이리저리 떠돌아요 중국 국민당도 정부를 막 이리저리 옮기다가 결국 이제 1940년대에는 국민당도 잠깐 남경에 가 있고 그 중경에 가 있고 중경에 가 있고 우리나라도 중경에 가고 그래서 그 상하이 청사는요 왜 사진 찍지 말라고 하는 거냐면요 거기 구조가 위험해요 거기 가본 사람들은 아는데 거기 구조 자체가 계단이 완전히 각도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 막 중간에 막 사진 찍느라 멈춰있으면 뒤에서 오는 사람들이 계단에서 멈춰 서있어야 되는데 굴러떨어질 수가 있거든 그래서 안전 문제 때문에 촬영을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이 우리 그 약간 그 뭐냐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사진 찍지 말라고 하는 게 약간 그런 역사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줄 아는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응 그렇고 거기서 막 진짜 몰래 몰래 촬영하는 사람들 많더라고 진짜 나 그때 빡쳤잖아 그래서 그냥 그랬었고 근데 이제 중경은요 중경은 청사가 딱 한 개 건물인 게 아니고 중경은 아예 정부 청사가 아예 일종의 동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진짜 한 몇 시간 돌아다닐 수 있어 몇 시간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찍을 수 있대요 근데 나는 중경까지는 못 가봤어요 그 사실 그거 하려면요 아니요 고프로 들고 다니고 그 중간중간에 그 상하이 청사에서 그 안에 그 요원들이 다 서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심지어 그 사람들이 한국말로 사진 찍지 마세요 그래요 한국말 그 한마디밖에 안해 사진 찍지 마세요 그거는 모르지 근데 솔직히 중국까지 그렇게 갖고 다닐 갖고 갈 사람이 있나요 여행 가는 사람들 중에 응 그리고 일단은 그런 장비들을 갖고 가기 전에요 이미 공항에서 걸려 공항에서 갖고 못 갈걸 자 어쨌든 중경은요 그래서 중경은 진짜 아예 그 동네를 진짜 몇 시간이고 자유롭게 촬영할 수 있대요 근데 나는 아직 나중에 코로나 끝나고 그리고 중국 중국이 언제 무비자로 풀릴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내가 해보고 싶은 게 있어 임시정부 4천킬로미터 상하이에서 중경까지 그 왔다갔다 이동하는 그 4천킬로미터를 아예 그냥 그 한 한 달 한 달 잡고 갔다 와야 될 거예요 한번 언젠가는 해보고 싶어 중경 그래서 중경에는 내가 못 가봤죠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하고 그래서 정답은 4번 17번 17번 음 중일전쟁 이후 국가총동원법 음 지원병 양국 배그 금부치 쇠부치 밥그릇마저 모조리 긁어갔대 이때 일본이 진짜 그 금부치 쇠부치 밥그릇 이런거 그러고도 모자라서 군수품 만들때 뭐 했는지 알아요? 기존에 만들어놨던 그 선로까지 뜯어간거야 기존에 만들었던 선로까지 뜯어가가지고 그거를 녹여서 보탠거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그 각종 그 선로 관련 이제 그런거 그 찾는 사람들은 계속 그 옛날 선로끼리 있었던 흔적 이런거 찾아가는 사람들 보면 그런 끊긴 흔적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민족 말살 정책이죠 17번 정답은 1번이구요 음 자 18번 음 당신의 의무와 권리 지금 말씀하십시오 미소공동위원회 민주주의 임시정부의 성격 지금 소속정당이나 사회단체 본부를 통해 당신이 어떠한 정보를 원하는지 말씀하십시오 자 그랬드인데 18번의 정답은 3번 신탁통치를 할거냐 말거냐 이 신탁통치 문제를요 진짜 몇년을 끌고가요 음 근데 결국은 그 결국은 신탁까진 못갔죠 하도 정치적인 그 내부 문제들 때문에 계속 못갔고 자 19번 요신 독재의 연장인 군부독재에 맞서 투쟁하고 있는 광주 시민들 음 계엄군의 총칼에 희생되었고 무장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 5.18 광주 민주화운동 40주년이었죠 정답은 5번 정답은 5번이죠 음 참고로 그 뭐냐 그 전두환씨 재판에서 나오는 그 조비오 조비오 그 나오는 분 있잖아요 그분이 조현철 세례명 비오고 그리고 그분이 이제 그 신부님 중에서 일종의 약간 원로신부격에 해당하는 몬신효까지 가신 적이 있어요 조현철 비오 몬신효이신데 음 참고로 그분의 조카분도 신부님이에요 광주대교구에서 조카분도 신부님이에요 그래서 그 정답은 5번 5.18 40주년 아 참고로 그 며칠 전에요 그 영화 중에요 이웃사촌이 개봉했잖아요 그 정우씨하고 오달수씨 주연인거 그 오달수씨가 그 주연한 그 영화가 나오는데 그 이웃사촌이 인물들은 다 허구인데 약간 시대적 배경이 그 약간 1980년대 후반 그 약간 6월항제 약간 그럴 때 시기 이기는 해요 5.18은 아니야 6월항쟁 때 막 오달수씨가 내용 스포이긴 한데 마지막에 결국 결말에는 대통령이 되거든요 정권교체 해가지고 완전 허구지 응 참고로 그 오달수씨의 그 딸 역할로 나오는 사람이 그 여배우가 그 이유비씨라고 있거든요 그 이유비씨가 아는 사람들은 아는지 모르겠는데 그 견미리씨의 큰따님이에요 견미리씨 큰따님인데 정작 이제 견미리씨의 그 두 따님분들 두 분 다 배우인데 근데 그 두 분들이 배우되는 과정에서는 근데 엄마의 그 후광은 없었다 그래 어 이유비씨 되게 이쁘게 나왔어요 그 영화에서 어 나 되게 이쁘길래 어 누군가 해가지고 검색해보니까 아 견미리씨 따님이었구나 아 어쩐지 좀 뭔가 닮은 구석이 있어 어쨌든 그래가지고 음 어쩐지 이쁘더라 음 이뻐요 그 영화관 가서 개봉한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최근에 개봉한 영화대 중에 삼진그룹 영어토익반하고 이웃사촌하고 봤었거든요 어 볼만해 참고로 삼진그룹 영어토익반은 주연 중에 한 명이 고아성씨예요 고아성씨 진짜 많이 컸어 옛날에 완전 그 거의 아역수준 음 음 되게 한 네다섯 명끼리 봐요 영화관 가면 요즘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 20번 1991년에 유엔 동시 가입했죠 자 이때 참 이때가 그 노태우 정부 거의 말기였을 거야 응 노태우씨 정부 거의 말기 근데 노태우씨는 그 비자금 걸렸죠 그 삼진그룹 지금도 아마 영화관에 있을걸요 빨리 못 내려요 요즘 개봉하는 영화관 몇 개 없어서 남북기본합의소 채택이 됐죠 선지가 너무 쉽죠 그래서 사실 내가 좀 이리저리 그 뭐냐 설명을 좀 많이 했어요 설명하고 부연적인 얘기들을 많이 한 이유가 문제가 너무 쉬워 그러니까 이게 한국사 영역이 필수 영역이 되고 나서는 너무 쉬워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솔직히 그거잖아 한국사 영역은 자격고사거든요 한국사 영역은 자격고사여가지고 각 대학별로요 모집 단위별로 한국사 영역 그 몇 등급 이내 막 이런게 지원 자격이 있어요 그런 몇 등급 이내에 이런거 지원 자격 없는 학교 없어요 한국사 영역을 응시를 안하면 정시모집을 지원할 수 없어요 수능에서 필수로 봐야 되는 영역이야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자격고사로 바뀌어버리니까 그 그거예요 문제를 아예 쉽게 내버린거야 하는거면요 그 초급은 초등학교 고학년 수준이고 중급은 한 중3에서 고1 사이 약간 그 정도 수준이고요 그 약간 도전 골든벨에 나올 것 같은 그 정도 수준이고 도전 골든벨 수준이고 중급은 고급은요 대학 교양과목 수준이에요 대학 교양 수준 그러니까 대학별로 막 그 역사관련 교양 필수 이런 수업을 하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기본과 심화로만 바뀌었지 이번에 근데 이게 약간 그렇게 된 것 같아 이제 기본이 초급이 초등학생들이 너무 그거보다는 수준이 올라갔나봐 그리고 초등학생까지는 잘 안보나봐 그래가지고 이제 기본 심화로 바꿔가지고 그래서 그래서 기본은 진짜 기본이고 기본이 아마 수능보다 쉬울 거고요 심화는 대학 교양 수준일 거야 이제 앞으로 그렇게 바뀔 거예요 그래서 80점이 1급 70점이 2급 그리고 60점 이상이 3급 최소 60점 이상이 합격 왜냐하면 옛날에는요 60점 이상은 패스 70점 이상이 상위 등급이었는데 이제 한 단위에서 급수가 3개에 닿아요 그래서 기준이 좀 빡세진 거야 1급 기준이 그래서 1급 기준이 빡세진 거예요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등급 책정이 그래서 빡세진 건데 근데 솔직히 이거는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이 한국사 영역은요 진짜 국민들에게 정말 최소한의 소양을 알게 해주기 위한 테스트인 것 같아요 그냥 내 느낌은 그래요 그 정도의 테스트고 사실 나같이 역사를 전공한 사람들 입장에서 한국사 영역은 뭐다? 시력검사다 시력검사죠 근데 옛날에 필수가 되기 전에는요 한국사가 엄청 어렵게 나왔어요 왠지 아세요?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가 인문사회계열이 한국사가 필수 지정이었어요 서울대학교가 필수 지정이어가지고 서울대학교에서 사회탐구 응시에서 가려면 한국사를 필수로 봐야 됐어 거기다 보니까 서울대 학생들이 그쪽에 다 몰린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는요 그 한국사가 100만점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한국사 문제가 어려워진 거였어요 서울대 학생들이 필수로 보니까 서울대 학생들이 보는 과목이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뭐냐 탐구 영역에서 역사 과목을 아예 깊이 해서 보는 학생들도 생긴 거예요 역사 과목 수업은 거의 필수거든 수업은 필수인데 수능에서 학생들이 그 역사삼종들을 다 그 그 뭐냐 피해서 보는 경우가 생긴 거야 그래서 이거는 안되겠다 해가지고 뭐냐 아예 한국사 영역을 강제를 시킨 거예요 근데 솔직히 그런다고 해서 학생들이 역사를 학교에서 재밌게 배울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 작년에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 그 기념 컨텐츠 이거 활동하면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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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념 셔츠 셔츠거든요 여름 셔츠 그거 활동했는데 그거 활동했었는데 네 참고로 해단식은 따로 없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어 하여간 그렇게 됐는데 좀 이게 뭐라 해야 되니 그 그러니까 학생들이 정말 그냥 재밌고 정말 뜻깊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는 학생들이 다 공부가 그거죠 입시를 위한 공부지 근데 그 입시를 위한 공부인데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이 진짜 그 폐단으로 치닫게 된 게 다 수능 때문이에요 참 시험 위주의 평가 시험 평가 위주의 교육이 대한민국 사회를 망쳐놓은 거야 꼭 시험을 봐야지 학생들이 공부를 한다 이런 인식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옛날에 과거제도 때부터 그랬어 그래서 내가 그 과거제도 관련 역사 컨텐츠 할 때 항상 그 과거제도를 내가 까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런 시험 문화 때문에 우리나라 교육이 망했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지금 좀 약간 뭔가 심화를 많이 한국사 쪽은 심화를 좀 많이 붙여서 얘기를 했는데요 화장실을 갔다 와서 동아시아사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어요